하이 자 유니쌈 조동사 have pp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잘 나오기도 하고 이거는 해석으로도 되게 잘 나와요 자 보세요 조동사 have pp에서 중요한 거는 과거 일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자 must have pp는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그죠 married missed her flight she must have been upset 비행기를 놓쳤으니까 화가 났음에 틀림없다 이런 거고 can't have pp는 뭐뭐 했을 리가 없다예요 그죠 그럴 리 없어 my little brother can't have read such a difficult book 내 어린 남동생이 그렇게 어려운 책을 읽었을 리가 없다는 거죠 should have pp는 했었어야 했는데 라는 뜻이에요 the concert was great you should have come 아 콘서트 정말 멋졌는데 너 왔어야 됐는데 이거죠 다음 자 may have pp는 뭐뭐 했을지도 몰라 그랬을지도 몰라 mark may have arrived in new york already 마크는 이미 뉴욕에 도착했을지도 몰라 could have pp는 뭐뭐 할 수도 있었는데 I could have slept longer but I got up early 나는 늦게 더 오래 잘 수 있었는데 일찍 일어났어 이런 거죠 이거는 어떻게 하면 잘 외워지냐면 친구랑 배틀을 붙어 보세요 너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렇게 이거 조동사는 have pp로 시험에 되게 잘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1번 볼게요 사라는 어제 우리 언니의 충고를 했어 받아들였어야 했는데 했었어야 했는데 과거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죠 그죠 뒤로 넘어갈게요 자 1번 가볼게요 I ate old food I blank have left some for my sister 내가 모든 음식을 다 먹어버렸어 여동생을 위해서 남겨뒀어야 했는데 해서 should have pp죠 그 다음에 오늘 아침 늦잠을 잤어 자명종을 맞췄어야 해 했었어야 해 하면 이게 아니라 했었어야 했는데 해서 should have set이 돼야 되겠죠 set은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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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형이 똑같아요 그 다음에 내려갈게요 어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알약을 하루에 3번 복용했어야 했는데 했었어야 했는데 하면 she should have taken 쓰면 되겠죠 먹었어야 했는데 should have pp죠 그죠 나머지 풀어 보세요 she should have takenο yeah yeah